도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협이구요. 도인조 원문 번역문 조리법 1. 도인 1500근을 쌍인과 배아를 없애고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긴다. 2. 찹쌀 술 9대와 같이 곱게 갈아 서로 옮기면 자기 항아리에 담는다. 3. 찹쌀 술 6대를 덮고 중탕하여 오븐의 3대가 될 때까지 졸인다. 매번 빈속에 마시며 그 양은 마실 수 있는 만큼 의미대로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자기 항아리가 되겠습니다. 8. 찹쌀 술 5대 단계 5대 단계 5대 단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